마지막 키워드는 토마토 실종입니다. 올해 유난히 장마도 길고 태풍도 잦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햄버거 매장에서는 토마토 없는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채소인가요? 토마토는 과일이라는 슬도 있고 채소라는 슬도 있는데 지금 식물학에서는 과일이라고 그러고 원예학에서는 식물이라고 그러고 아주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국제 관세 통관 기준으로 이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130년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채소와 과일을 분류하는 그런 법 소송이 있었습니다. 과일의 관세율과 채소의 관세율이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까지 포함시킨 그런 국민 대배심까지 한 상태에서 토마토는 채소다라고 판정을 냈습니다. 채소는 관세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마토가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버거킹이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토마토를 배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런 긴급 공고문을 냈어요. 토마토가 왜 사라졌냐. 토마토는 물을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멕시코 아즈텍 문화에서 왔는데요. 장마 속에 물에 잠겨 있으면 상한단 말이죠. 국내 토마토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태양을 좋아하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원래 토마토라는 말은 멕시코 아즈텍, 거기가 원산지이고 거기에서 나왔는데 토마토라는 말 자체는 꽉 찬 과일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만병통체의 약이고 당이 별로 적으면서 건강에 좋다. 이래서 이탈리아의 소스, 또 전 세계의 많은 애식가들의 건강식으로 부각이 됐는데 장마 때문에 지금 토마토를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정부가 장마 후유증으로 농산물의 수급 관리에 조금 더 배전의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돌아온 달러, 임대료, 전쟁, 중개사의 삭발, 가자 20년, 토마토 실종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